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쏟아지며 지역사회가 현재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대상이 미군기지이다 보니 내부 상황은 궁금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부대원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했던 게 이 집단 감염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군산 미군기지. 기지 측은 어제 전라북도 방역당국으로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군산기지 소속 미군 1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겁니다. 파장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상 미군기지에 새 들어 있는 우리 공군 측 부대원과 가족, 영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미군 장병들의 외출이 자유롭다 보니 확진자가 더 늘 수 있고 지난 성탄절 이전에 집계된 현황을 일방적으로 알려준 거라 미군의 늑장 통보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방역당국의 조사가 한창이라지만 정확한 내부 상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생활상을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비행단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는 물론 전투복과 조종사복 차림의 군인들까지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축제가 열린 교회 예배당을 촬영한 사진. 실루엣들 사이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참석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포착됐습니다. 쇼핑을 한 인증샷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들뜬 군인들의 표정이 담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 군산기지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출연자들은 내부의 코로나 상황을 의식했는지 최근에서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측은 촬영 당시엔 다른 규정을 따랐다며 뒤늦게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도 최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며 방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신문은 영내 활동이 자유롭고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